그 외에 또 요즘에 웹툰 업계에 주목할만한 현상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주목할만한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웹소설의 웹툰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블코믹스라는 용어까지 나왔죠 요즘에 노블코믹스라는 용어가 나오긴 했는데 웹툰 업계가 사실상 저는 돌파구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 업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반부에는 약간 계산들은 안 나오는 CN창호가 몇 번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맞나 보네요 거의 맞다고 봐야죠 이건 웹소설에서 대박이 났는데 왜 웹툰으로 왔는데 망했냐 이런 말을 들었던 작품도 몇 개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꽤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일종의 시행착오 기간이었던 거잖아요 아 이런 거는 웹툰에 걸맞고 이런 거 좀 안 맞는다 같은 것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업체 그거를 시도하는 업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실패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오랫동안 모았느냐 이걸로 결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작품이 웹소설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다라는 걸 들어서 집어가지고 그걸 웹툰으로 만들었을 때 웹툰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웹소설 원본을 너무 흐리지만 않게 된다면 보통 그거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매출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룰루랄라 보통 웹소설을 가지고 웹툰화를 작업할 때 각색을 해본 경험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가장 어려운 건 각색을 하면 재미없어지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기가 꽤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통 한 2, 3, 4화 정도 작업을 해보면 공간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던가 집중할 수 있는 인물이 없고 너무 인물이 많다 백백이 너무 많다 위기부여보다는 너무 사전 설명이 많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을 말 그대로 팝콘처럼 씹어넘기게 하는 맛으로 보게 하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텍스트량을 많이 가야 되는데 그걸 비주얼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만화적 연출에서 어울리지 않을 때 손을 써가지고 각색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과거 회상 요즘 특히 그런데 과거 회상이나 아니면 기승전결상에서의 구성상에서 옛날 이야기를 자꾸 돌아가는 말 그대로 타임라인을 자꾸 꼬개 할 때 사람들이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 꼬기가 아직 어느 정도 업계 내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단 말이죠 그걸 웹툰화 했을 때는 답답해진다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업계 안에 있는 분들만 아는 꿀팁인데요 각색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크게 보면 요런 것들이 각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웹소설에서는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좀 나와도 독자들이 크게 거부감을 못 느끼는데 그대로 콘티로 짰더니 독자들이 싫어하더라 웹툰 독자들이 그러면 웹툰에 맞게 시간을 정리해서 각각끼리 모아놓고 편지끼리 모아놓고 정리해서 대사도 압축해야 되고 그런 거 캐릭터한테 분산돼서 분배되어 있는 캐릭터성도 한 캐릭터로 압축을 하던가 이 캐릭터를 넣는다거나 뺀다거나 없는 캐릭터를 새로 투입을 해 가지고 부족한 관계성을 보충을 해 준다거나 사실상 이제 누더기를 누더기 작업을 한다 거의 기워서 그린다 이거는 웹소설도 덕후로서 많이 만끽하고 웹툰도 덕후로서 많이 만끽하고 양쪽을 모두 즐기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게 많아요 룰루랄라 갑자기 닥쳐가지고 일로서 한다 그러면 각색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나 평소에 그 매체를 많이 즐겨 두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전독씨나 이번에 그 나몰랩이나 전 정말 원작이랑 크로스를 체크해가고 잘 읽었는데 정말 각색 잘했어요 잘하셨죠 요즘에는 저는 각색 작가가 아마 앞으로는 되게 입지가 커진다 가까운 것들 것이다 최근에 제가 각색으로 감탄하면서 좋아했던 작품이 아비무쌈 아 그거 진짜 각색 잘했죠 각색 작가가 요즘에는 작가분들 섭외할 때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각색 작가분들이 진짜 되게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그 통역사라고 보는데 맞아요 좋은 얘기에요 통역사들이 전문화되면서 스타 통역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지금 현재 웹소설의 웹툰화가 이슈 중에 하나니까 각색 작가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각색 작가가 되려면 좋은 통역가가 되려면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어 일단 대사입니다 사실 대사 대사합축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말씀드리기 딱 짚기 딱 어려운데 대사합축이라고 한다는 거는 어휘 쓰시는 작가로서 어휘를 쓰시는 어휘가 되게 많아야 된다고 봐요 어휘의 종류 쓸 수 있는 어휘의 종류가 일단 어지간히 다른 작가보다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아 이 어휘를 쓰느니 이 어휘를 써가지고 같은 내용이지만 더 짧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정도 뭔 소리요? 그리움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작가가 웹툰 쪽 작가분들은 미장신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래서는 미장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새로운 부분을 새로 만들어서 적합한 장면을 만들어 붙이기 예를 들면 그 중간에 웹툰 콘티에서 그 중간에 그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같이 갖고 오는 어떤 아이템이 갑자기 한꺼씩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이제 웹툰과 각색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본 내용에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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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굳이 갖고 오는 그런 웹소설을 읽으면서 각색 작가가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떠올려서 웹툰에 걸맞는 이미지나 이런 걸로 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각색입니다 사건의 순서를 바꾸는 구조 단계의 각색도 있고 장면을 연출하는 장면 단계의 각색도 있고 여러 가지 층위의 각색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어렵겠군요 되게 어렵죠 어이가 없네 내가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만 빼도 잘못 빼도 무너지는 젠가 탑 어우 네 근데 거기서 넣기도 해야 되고 빼기도 해야 되는 야 그걸 혼자 하는 거죠 젠가가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요거를 잘 해보려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는 게 최고긴 하겠다 어 그렇죠 좋아하는 웹소설의 한 장면을 웹툰 콘티로 바꿔보는 연습을 한다거나 하면 그림을 좀 못 그리더라도 양쪽 웹소설 웹툰 모두 즐기던 사람이라면 연습을 해보는 건 하나다 그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웹소설을 웹툰하는 작업이 요즘 저도 이제 연습하는 방법으로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는 쉽지 않죠 어 이거는 근데 네 얼추 어느 정도 경지에만 오르면 경지에만 오르면 돈은 많이 벌겠다 어 일이 끊이지 않죠 돈은 많이 벌겠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작업입니다 룰루랄라 아 너무 유익한데 오늘 너무 유익합니다 이 사실 아까 얘기 드리면서 웹소설을 웹툰하는 저기가 많아지면서 대려 작가가 오리지널 스토리를 연재하는 그 풀은 줄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직종이 유도 유망해지면서 어떤 하나는 그만큼 쇠퇴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다 보기에는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요 아 여러분들 쉽게 이 얘기군요 웹툰 플랫폼에 작품이 10개가 있어요 10명의 작가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웹툰 스튜디오 하나가 그 중에 3개를 창작하고 있으면 7명의 작가와 하나의 스튜디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많이 걱정하시는 지망생들의 질문이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웹툰 스튜디오하고만 계약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플랫폼이 개인 작가들하고는 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가버리게 되면 그럼 이제 나는 뭐 웹툰 작가의 데뷔를 목표로 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나는 웹툰 스튜디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밖에 길이 없나요 이런 식의 걱정도 좀 많이 하시는데 개인 작가의 비율이 과연 없어질 확률도 있다고 보시나요 개인 작가의 비율이 없어질 확률은 0%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 네 가능성은 있다고요 걱정되는 부분이죠 특히 저작권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아 그 저작권을 스튜디오가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스튜디오는 그렇죠 저작권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저작권을 스튜디오가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저작권을 작가가 갖고 있을 때 매출이 3천만 원이 난다고 칠 때 저작권을 스튜디오가 갖고 있을 때 매출이 2억에서 3억이 날 수 있다 정도의 그런 갭 차이가 있어요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되게 계약서적인 부분에서 작가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 말만 믿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꼭 자기한테 맞는 적정한 타입을 선택을 하도록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흥망성세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각색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웹소설 IP 얘기를 했는데 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럼 그 웹소설 원작의 웹툰은 어떤 방식으로 창작이 됩니까 개인 작가가 하는 경우도 제가 보긴 봤거든요 대부분은 스튜디오가 하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 작가가 하는 경우도 스튜디오 쪽에서 말 그대로 그 작가의 웹소설 원작 작가의 IP를 들고 있는 스튜디오나 출판서나 등등 업체 쪽에서 에이전시 등등에서 그림 작가분을 컨택트를 해가지고 수주를 맡기는 거의 다 그래요 형태를 걸죠 그러면 웹소설은 대부분 웹소설 작가님 본인이 IP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권을 빌려주는 거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해라 뭐 몇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작가분이 그 에이전시의 사장인 경우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건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아무튼 웹소설 원작 IP를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누가 멤버를 모으냐가 달라지는군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림 작가 모셔오고 그 다음에 뭐 각색 작가 모셔오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웹툰화 해봅시다 네 맞습니다 그게 스튜디오 단위에서 벌어질 때도 있고 웹소설 원작자와 웹툰 작가 둘이서 일대일로 할 때도 있고 드물지만 드물지만 드물죠? 이번에 N사에 취사병 전설이 되다 같은 경우에는 어 취사병 전설이 되다 회사 끼지 않고 작가 작가 이렇게 해서 오 드문 케이스 그 작가분이 컨택트를 해서 진행하신다 제 주변에 되게 만화 정말 잘하시는 어떤 친구 작가님이 있는데 그분도 직접 하셨어요 개인으로 하시는 방법도 괜찮고 업체로 끼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그 회사가 끼면 아무래도 중간에 뽀찌를 떼드리는 게 많죠 뽀찌를 떼드리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도 있다 어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돈 매출을 키워서 나눠 먹는다 이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또 예를 들면 억수씨가 그 일본의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개인 글을 가지고 호를 그린 것처럼 이 정도 규모로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